본격적으로 사회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해외 순방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부터 사고를 치고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고 해서 기자들의 반발을 샀죠 내용은 MBC의 외교 관련 외고 편파보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황당하게 봤습니다 황당, 이제 황당해졌어 자기 비행기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국민들의 지적을 해서 깨달았어요 전용기니까 대통령이 운영하는 비행기라 제가 민주의식이 좀 낮은가봐요 너무 당연한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가 잠깐 빠져든 거예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치졸한 끝판왕 뒤끝 진짜 작년인 것 같아요 유치찬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좋아하는 독재자가 언제 있겠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 민주사회를 자칭하는 데서는 이렇게 대놓고는 안 해요 살짝살짝 하든가 은근하게 하든가 하지 이렇게 대놓고 야 넌 타지마 꺼져 우리집 놀러 오지마 이런거잖아 우리집 텔레비전 보러 오지마 그래 너 내 생일 자칠때 너 오지마 이런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량이 없고 도량이 없는 아주 그냥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했다 아주 놀랍죠 하여튼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수준이 너무 처참해 가지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거였는데 이제 그 언론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이렇게 막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언론 탄압이 너무 거창한 말 같은 거예요 윤석열이 한 게 언론 탄압이라고 하면은 조금 약간 동의 안되더라고요 언론 탄압이 인식이라는 게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거 없죠 그냥 자기 감정 분풀이 한 거잖아요 내 비행기인데 너 타지마 이 자식이 이렇게 한 건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언론 탄압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사실 윤석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게 어떤 진리냐 진실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는 오로지 그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탄압이 맞다고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아닌 거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복정치 보복도 너무 거창한 얘기거든요 뭔가 하여튼 이름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오지마 정치 우리 집 오지마 정치 내 차 타지마 정치 맞아 맞아 MBC도 세무조사를 다녀가지고 또 추징금 받았더라고요 참 진짜 졸렬합니다 우리 집 오지마 정치